예수님 축복을 위한 잘못된 방법 야 늦었어 허리 업 허리 업 미안해 너무 졸려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투돌이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는 건데 투돌이 너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지각하게 생겼잖아 빨리 뛰어 런 런 얘들아 같이 가 프렌즈 우리 여기 차도 안 다니는데 그냥 건너자 이러다가 예배 진짜 늦겠어 안 돼 더 앞에 육교를 건너야지 안 좋아 육교까지 너무 멀어 이 길만 건네면 바로 교회잖아 그냥 이번 한 번만 아이 아이 눈 딱 감고 건너자 응? 무단횡단은 절대 안 돼 빨리 육교까지 뛰어 빨리 빨리 아유 정말 누리 너 정말 말 안 통한다 아이고 아이고 다들 예배 왜 이렇게 늦었어 아유 죄송해요 누나 제가 늦잠을 자서 늦잠잔 투돌이도 문제가 있지만 융통성 없는 누리도 문제가 있어요 왜 내가 뭘 어째는데 찰스 너 아까부터 계속 날 흘겨보던데 진짜 왜 이래 됐거든 난 너랑 더 이상 토크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응 얘들아 무슨 일이야 대화로 풀어야지 하하 으 으 정말 아까 네 말대로 그냥 길을 건넜으면 예배 늦지 않았잖아 누리 너 때문에 늦은 거야 뭐야 무단횡단 같이 하지 않았다고 삐진 거야 니 말대로 육교로 건너고 예배 늦으니까 좋냐 좋아 길 건너는 시간 줄였으면 우린 지각 같은 거 하지 않았다고 난 처음과 생각이 다르지 않거든 아무리 차가 다니지 않는 짧은 거리에 차돌아도 그냥 건널 수는 없어 아유 그러세요 너 잘나셨습니다 하하 나 잘난 거 이제 알았냐 마 마 얘들은 왜 이래 이렇게 싸울 듯이 하지 말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토론 배틀을 해보자 좋아 난 자신 있다고 미투 찰스와 누리의 생각을 들어보고 누구의 의견이 옳은지 알아보기 위한 토론 배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예배 시간을 위한 무단횡단이었습니다 당시 도로 위에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 평소에도 육교가 너무 멀리 위치해 있고 비교적 거리가 짧아서 저희보다 어린 친구, 어 그쵸 영 프렌즈들도 그냥 아주 쉽게 건너는 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배 시간에 늦고 육교가 멀어도 무단횡단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육교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녀야죠 아차 이렇게 이 누리양은 말이 안 통합니다 안전한 상황이었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눈 딱 한 번 감고 한 번만 건넜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찰, 찰스야 그건 정말 아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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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넌 만약 예배에 지각하지 않고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길을 건넜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 빨리 달려온다면 어떻게 됐겠어? 어, 노 누리가 제 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친구를 불렀습니다 으흠 사뭉치군 나와주세요 하이, 마이 프렌드 뭉치 넌 어채 수 없이 정말 어채 수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쪼끔 색다른 방법을 쓴 적이 없니? 지혜로운 어린이라면 꼭 일반적이고 바른 방법만 쓸 수 없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 방법을 써야 하지 않겠어? 예를 들어 말이지 받아, 예수님이 좋아할 큐티책이야 선물이에요? 어, 뭉치야, 앞으론 이걸로 큐티해봐 큐티책 뒤편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있어 큐티한 날에는 매일매일 스티커를 꼭꼭 붙여서 표시해봐봐 네, 누나, 매일 큐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지? 하지만 처음에 다짐과 다르게 여러 사정이 생겨서 묵상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얼마 뒤 드리미 누나가 집에 놀러오기로 했는데 드리미 누나가 집에 왔을 때 선물해준 큐티책에 스티커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걸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니까 묵상을 못한 날에도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음엔 제대로 묵상해야지 그래서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지? 당분? 내 예상대로 드리미 누나가 기뻐했지 우와, 뭉치야 너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했구나 스티커가 31일까지 다 붙어있네 너한테 선물하기 정말 잘했어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니까 누나는 진짜 기쁘다 누리야? 뜨싱 그러니까 잘 들었지? 뭉친, 넥스트 그러니까 다음에 꼭 묵상을 할 거고 다만 미리 스티커를 붙였을 뿐인데 드리미 누나가 얼마나 기뻐했어? 이렇게 가끔은 바른 목적을 위해서 조금은 바르지 않은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거야 탈수, 너 정말 억지 주장의 대망이구나 너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을 불러야겠어 드리미 언니, 나와주세요 드리미 언니, 철수가 자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겨서 속상해요 뭉치가 아무리 언니를 기쁘게 하고 싶은 좋은 목적이 있었어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건 옳지 못한 방법이야 뭉치야 철수야, 내 얘기 잘 들어봐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질 않았대 그러던 어느 날 마다들 애설을 불렀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에서가 장작권을 받으면 안 돼 야곱이 장작권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어머니, 염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 야곱아 내가 이걸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넌 그걸 가지고 가서 장작의 축복을 받도록 하여라 아, 네 네 형 애설은 털이 많단다 내가 이 염소가죽을 네 몸에 둘러주면 아버지는 절대 알아차리지 못할 거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애설입니다 자,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고개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느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네가 정말 애설이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의 손이 그의 형 애설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이삭은 알아보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어 리부가는 속임수를 써서 애설 대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어 하지만 이렇게 리부가가 남편을 속여가면서 잔머리를 굴린 결과 두 자식들의 사이는 원수처럼 멀어지게 됐지 이처럼 사람의 생각대로 나쁘게 행동하면 결국 상처받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맞아 철수야, 드리미 언니 얘기 잘 들었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된 거야 교회에 빨리 가고 싶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행동이 왜 나쁜지 이제 알겠어? I understand 난 그냥 그때 교회만 빨리 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I'm so sorry 괜찮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 전도축제 때 전도왕이 되려고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데려온다거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험 볼 때 컨닝을 하거나 큐티 잘하는 친구에게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큐티를 매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방법을 쓸 때가 많아 맞아 아, 사뭉치 좀 많이 찔르겠는데? 앞으로 우리 애조 친구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올바른 행동과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누리야 내가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나 때문에 예배 지각했다고 삐치면 안 돼? Of course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우리 기쁨 우리 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함께 한두 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 예수님You easiest 예수님 네 예수님 예수님 application TV 예수님 하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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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精